찬란한 역사와 문화 천혜의 자연과 전통을 품은 내고장 대구경북 대구경북 다시 보기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. 내고장 생각을 키우는 지식여행 내고장 대구경북 다시 보기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대구교육방월관과 함께 2년여의 조사연구기간을 거쳐 개발한 지역학 자료로 대구와 경북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냈습니다. 대구와 경북의 역사, 문화, 사회, 자연 등을 주제로 총 10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. 책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. 내고장 대구경북 다시 보기 웹페이지의 메인 화면을 보면 본문 보기, 생각 키우기, 교실밖 역사체험, 지식플러스, 홍보자료, 보도현황 이렇게 항목별로 나뉘어 대구경북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알림판은 새로운 소식과 체험 기록 등을 공유합니다. 어바웃은 내고장 대구경북 다시 보기 책자에 관련된 정보와 앱 정보를 안내합니다. 우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대구경북 다시 보기를 검색한 후 앱을 내려받으면 내고장 대구경북 다시 보기 메인 화면에 컨텐츠 검색창과 함께 퀴즈프리, 셀피 만들기 등이 나타납니다. 역사, 문화, 사회, 자연, 인물 예술, 대구경북의 다양한 정보들을 상세한 설명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. 퀴즈프리는 우리 고장을 주제로 한 퀴즈를 문제에 따라 OX형, 정답 고르기, 빈칸 채우기 등의 유형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. 셀피 만들기는 셀피 찍기를 통해 사진을 촬영한 후 우리 고장 곳곳을 배경으로 한 합성사진 저장이 가능합니다. 내고장 대구경북 다시 보기 PC 뷰어를 이용하기 위해선 우선 e-pub-book PC 뷰어를 내려받아야 합니다. 다운로드된 파일을 압축 해제하고 edu-daugu-viewer.exe 파일을 실행하면 됩니다. 퀵 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교재 내용을 공부한 후 저장해두고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. 대구경북의 모든 것을 담은 내고장 대구경북 다시 보기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웹사이트, 이북, 앱을 통해 쉽고 편하게 떠나는 지식여행 내고장 대구경북 다시 보기로 확인하세요. 대구경북 다시 보기